가수 장윤정, 모친 4억원 사기 혐의 구속 육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사업 1,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. A씨는 지난해 말 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. 경찰은 육씨가 주거지인 원주 주거지에 업고 나타나지도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2일 경기 양평에서 육씨를 붙잡았다. 육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경찰은 육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투명히